안녕하세요. 저는 여자복싱 국가대표 마이너스 60킬로급 오연지입니다. 도쿄올림픽을 위해 진천서비스원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. 지치고 피로가 많이 쌓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유산화를 섭취하면서 피로를 더는 것 같아요. 운동하는 만큼 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몸에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산화 헬스팩도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. 훈련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유산화 적중놈을 섭취하면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.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유산화 제품이 좋기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섭취해보고 싶었는데 먹으니까 운동하면서 좀 덜 힘들더라고요. 헬스팩 한 포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간편해서 시합 갈 때도 항상 체계화합니다. 유산화 가족 여러분,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건강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? 유산화 제품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유산화 화이팅! 유산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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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